1. 빌리포서 3장 빌리포서 3장에서 사도바울은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판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빌리포 성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전체의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도바울은 원래 육체적으로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헐레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빚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신뢰할 것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그리소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만들어진 의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만명한 의의를 가져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줬지만 이 인간이 자연적인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타락되었고 멸망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자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저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유능한 자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사람의. 그래서 예수의 중심으로 자기 집안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성을 계속 족보를 가지고 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의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름과 성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런 자기의 사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개들을 생각하고 행악함자들을 생각하고 몸을 상해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사도바울이 정말 대단하게 예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 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들은 그리스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이제 표 때가 정해졌으니까 표 때는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열심과 모든 혼신과 모든 수고가 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라톤 경주라든지 육상 경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표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표 때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죠. 빨리 달려가야 되고 시간을 아주 단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축하는 사람만이 우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면 거기를 위해서 오로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다와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의 갈 길을 내가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멸류관이 이제 예비될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나와 함께 달려가라.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열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이오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께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맞이하면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됐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해서 정말 상 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바울에 달려가는 그런 본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리포스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표대를 확실하게 정하고 변하지 않는 변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정말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듬히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니여 또 지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회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회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살아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